너를 바라볼까? 내 파트인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. 1분 7초 챌린지를 하러 왔는데요. 열심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너와 함께 둘러 앉아. 우리가 서로를 어? 이게 노래인데? 캠프파이어? 네. 캠프파이어입니다. 아이고. 너와 내가 함께 우리가 서로 내 파트인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. 성공했을 때 성공. 끝! 오케이. 난 먼 훗날이라도 난 훗날이라도 난 보컬팀의 바람캡이 그런 걸 알고 있고요. 응? 오는 길을 잃어 오래 안 돼 응? 헛날이 걸린대 너 돌고 돌아 네게 다시 찾아와 주면 돼 오늘은 보컬팀의 바람개비입니다. 오케이! 오케이. 어쩌겠어? 난 나 웃으며 어? 어? 낡은 낡은 로봇처럼 맘이 멈추고 내 자가워 수연 일단 꿈이고 내가 웃으며 우린 우린 거의 성공했네요. 내가 아 내가 뭘 어쩌겠어 아 안 지나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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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어려운 단계 제 파트를 마친 것에 만으로도 좀 만족합니다. 하지만 조금 아쉬웠어요. 뒷부분에 몸 빠져가지고 아쉽네요. 다음 1분 7초 챌린지도 기대해주세요. 내겐 로봇처럼 맘이 멈추고 늘 차가워 마침바라 부터